자 이번에는 남재승님이 나오십니다. 네 비내리는 거모룡. 오늘 또 2문으로 이렇게 또 임명장 받으신 기념으로도 멋진 노래 여러분들에게 또 선사해 드릴 것 같습니다. 자 큰 박수 함께 갑니다. 비내리는 거모룡. 나의 솔로몬이 아가설 때인지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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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떠내서 내 사랑아 버린 회사 버린 눈은 환영초신세 남은 그날 밤이 웃기고 감사합니다. 선생님을 선생님 뒤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뒤에서 노력하겠대요. 앞에서 하면 안되나? 앞에서 하면 방증맞나? 앞에서 하면 안되나요? 앞에서 하면 안되나요?